오늘 준비한 코너.. 바로 랜덤 프레임다임! 랜덤 프레임! 드디어 날 보여줄 수 있겠구먼 나는 춤도 잘 못 추는데 랜덤! 랜덤! 우리는 다필아, 하! 파, 파, 파! 할 수 있다! 아... 로타, 로타! 팀탑! 유키스 하면 또 우리 댄스! 댄스 댄스! 또 틴탑분들의 칼군무 유키스의 강렬한 또 군무 댄스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코너 바로 랜덤 플레이 댄스! 랜덤 플레이 댄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랜덤 플레이 댄스 아니고 요즘 아이돌 분들의 곡도 있고 요즘에 진짜 핫한 곡도 여러 가지가 섞여 있고 나는 춤도 잘 못 추는데 이렇게 랜덤으로 틀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버립니까? 즐겁게! 즐겁게 하죠, 즐겁게! 내가 즐겁게 되는 거죠? 드디어 날 보여줄 수 있겠구나 하하하하하하하 쟤가 누군지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렛츠 고! 랜덤 플레이 댄스! 쇼타임! 근데 저희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핀더분들이 스페셜 게스트를 온다고 해서 생수 뿌리지마를 저희가 준비를 또 해봤습니다 두 나의 향기는 제 손을 들으며 세상을 가진 것 같아 형 chambers 날씨가 기대하네 윗칸 윗칸 우리 그럼 다 같이 한 번 어 진짜? 영광이다 영광이야 여러분들 잠깐만 진짜 이거 이거 진짜 꼭 봐야 돼 아 감사합니다 영광적이야 영광적 삼준씨 할법은 너무 쎄 바로 랜덤블레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때 그 시절로 뮤직 스타트 뭐야 이게 무슨 노래지? 너무 안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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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나 야, 나 가운데 안돼! 안돼, 나, 나 안돼 GAME, GAME now GAME, GAME now 주oriented itu 잘했어? 좋아 좋아 SM에서 연락하면 어떡하지? 올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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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파 보고 있나? I go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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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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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멋있어 이렇게 멋있어! 멋있어서 제일 이래 이렇게? 와우! 아 이러면 세븐틴에 연락 오는 거 아니야? 연락 온다! 연락 온다! 연락 온다! 연락 온다! 다 연락 온다! 이거 좀 배워서 좀 추고 싶다! 그래 이거 5시에서 같이 추고 줘가지고 오케이 일단! 다음 곡 바로! 랩! 아 이거 제가 알아! 이건 제가 알아요! 아 이거 알아요! 제가 알아요! 제일 눈이 가는 아이돌 가수와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이브분들 케넛! 보여줘! 보여줘! 본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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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 맘을 좀 봐야겠어 난 시스테이 맞거라 난 이 서로를 비춘 밤 아름다 It's so good 난 그 맘을 좀 봐야겠어 나야! 전 잘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유엣이 내가 방금 틀적절 봤거든 느낌이 있어 둘이 가는 둘이 가는 쌉까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아 아 아 나의 음색. 나의 음색. 뭐야. 와 대박이네. 아니 근데 춤을 아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몰라.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한 번 갈까요? runter. OK. 안 돼. 간다. 간다. 오오오오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이비에 연락 와 연락 온다 연락주세요 와 난 이 노래 응 아 아 아 아 아 어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내가 뭐 하는지, 뭐 하는지, 뭐 하는지 발라드 마스 출신이라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시작! 어, 나 틱톡커한테 춤 처음 배워봐 와우 와우 그러면 이제 받출 수 있으니까 발라보는데, 또 센터 중요하니까 발바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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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바이보 세비즈의 여왕, 리엘 아, 그 세모씨 연락 오면 안 되는데 실패 한국과 같은 정말 렌더 플레이 댄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잘하면 안 되는데 우와! 오늘 너무 재밌었다 어땠어요? 렌더 플레이 재밌죠? 너무 재밌었고 걱정 많이 된다면서요? 걱정은 좀 많이 돼요 왜냐면 오늘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해놔야 돼요 아! 연락이 많아 연락이 너무 많을 거 같아서 핸드폰 불러야 할 거 같아서 아 이거 핸드폰 한 대를 더 사야 되나 지금 고민도 되고 아 저도 오랜만에 렌더 플레이 댄스를 했는데 일단 요즘 분들의 춤을 또 이렇게 추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요즘은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또 후니가 요즘 노래를 또 알아가잖아요 깜빡으로 했나 사실 저는 따로 연습했습니다 아는 따로 갈 수 없잖아 여러분 사실 감금도 여기 도착하자마자 이거 뭐냐 이거 사실 근데 연습을 안 하고는 할 수가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절대 못해 오케이! 짜고 치는 랜덤 플레이 댄스 마치겠습니다!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빈키스 벌써 시간이 끝난 시간이에요 벌써 정신을 안 하셨어요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아쉽다 상주 씨 안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암형 아이고 애교도 많아 저희는 이제 타이틀이 유키스의 스케치북에 쓰는 초콜릿 맛나는 프로포즈 러브레터이기 때문에 틴탑분들이 저희에게 편지를 준비했고 저희가 틴탑분들한테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저희한테 세 분이서 쓰실 수 있죠? 틴탑은 아이돌이 갖출 수 있는 모든 점을 갖춘 아이들입니다. 노래는 물론이고 춤도 굉장히 잘 추는데요. 또 니엘이랑 창조는 심성도 너무 착하고 팬들을 대하는 마음도 진심이라 같은 아이돌인 저희도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우리 니엘이는 뭘 먹고 자면 입술이 자주 붓는데요. 아, 붓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건 참 잘 먹으니까 먹방 프로그램 준비하시는 분들 꼭 연락주세요. 그리고 우리 창조는 차가운 얼굴과 달리 감수성이 예민한 친구인데요. 눈물도 예쁘게 잘 흘리니까 리얼리티 감성 예능에 많이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를 나와 활동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이 부디 좋은 소속사를 만나 팬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길 기도하겠습니다. 유키스 형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틴탑분들이 유키스에게 써주신 편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글씨를 굉장히 잘 못 써가지고 아유, 괜찮습니다. 또 우리 훈 씨가 목소리가 좋으니까 대표로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감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키스 형들은 저희가 아는 아이돌 중 가장 팬들을 사랑하는 그룹입니다. 우리 수연이 형은요, 혼자 많이 외로워하세요. 만약 괜찮으시다면 나는 솔로에 섭외 부탁해요. 우리 기섭이 형은요, 골프장을 오픈하세요. 저희도 가볼 예정인데 싸인은 미리 했어요. 시설이 엄청 좋더라고요. 싸인 미리 했다고 했어요. 우리 훈이 형은 좋은 말 그리고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신다면 행복해하실 거예요. 맞아요. 마음이 착한 형들이 모인 유키스가 멋진 음악으로 활동할 수 있게 저 니엘과 창조가 기도하겠습니다. 점심에 뭔가 와 닿았어. 뭔가 이게 찡하다. 그때 우리만의 그런 정이랑 서로 힘들었던 게 같다 보니까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소리를 제대로 느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안 외로운데? 진짜 마지막 소감 한 번만 듣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씨 먼저 오늘 어땠는지. 네, 뭐 니엘 형과 함께 이렇게 스케줄 나오니까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요. 저희가 또 형이랑 같이 이제 7월에 또 좋은 소식을 들고 또 여러분들께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좀 최대한 만들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기다릴게요. 네, 다음 우리 니엘 씨. 너무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루빨리 여러분들께 새로운 음악, 멋진 모습으로 무대에서 또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짜 바쁘신 데도 나와주셔서 같이 춤도 추고 얘기도 오랜만에 하고 너무 재밌었고요. 앞으로 진짜 기회가 된다면 정말로 우리 틴다 분들이랑 우리 유키스 같이 진짜 같이 무대에 서고 싶고 빠른 실내 본업 하시는 모습 팬분들에게 빨리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틴키스 언더플로우스 틴키스 틴키스 요리쿡방 쇼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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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라면으로 각자만의 개성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나 내 거 진짜 맛있다. 대박이다. 심사위원님 여기 계십니다. 이현영 씨의 분들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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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을 압수 한 번 했으니까 1등을 발표하겠습니다. 1등은 덕키스 만들어라 불러 기댄 기댄